공무원이 예전보다 월급이 좀 적은 것 같다. 별로 안 오르는 것 같다. 내지는 공무원은 하고 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삶이 좀 이렇게 윤택하지 않는 것 같다. 일도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고 연금도 준다더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코인이라든지 주식 같은 데 눈 올리는 수험생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나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사실 많이 여쭤보는 편이지. 왜냐하면 내가 돈 벌려고 공무원 하는 건 아니거든.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여기 내가 최근에 이제 사무관님 인터뷰를 한번 했잖아. 7급, 9급 이제 다 되시고 공무원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 의아하잖아. 이게 뭐 왜 이미 충분히 이루신 것 같은데 왜 또 더 5급까지 하시냐. 사실 또 재밌는 얘기도 듣긴 했지만 본인이 기본적으로 근데 뭔가 사람들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그러셨잖아. 기억나지. 게임 회사 다니고 개발하시고 이럴 때 내가 이게 게임 개발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지더라. 연장선에서 내가 야 공무원 되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기뻐지지 않을까. 물론 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공무원 해봤지만 그렇게 직접 좀 체감되진 않은데. 그건 좀 사고가 있으셨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가 버텨지잖아. 그분 9급 쳐라, 7급 쳐라, 5급 쳐라 이러면은 나는 곤장으로 때려도 안 할 것 같은데. 그 7급, 9급, 7급 되면은 일하면서 합격하셨잖아. 그렇잖아.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목표 설정을 애초에 잘못해놓고 나는 뭐 풍족하게 살겠다? 윤택하게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 공무원이 과연 그에 걸맞는 직업인가? 여기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내지는 너무 이게 글쎄 만용 아닌가? 내지는 이게 목표를 진짜 아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건 철저하게 봉사하는 직업이거든, 공무원은. 여기서 어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의의 격차를 내가 나타내겠다. 물론 이제 누구나 사실 뭐 부동산에 버텨 투자도 하고 싶고 주식 오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그게 주된 목표가 되는 것과 사실 나는 돈과 명예가 목표다. 근데 공무원 하겠다. 그게 맞나? 이거 아니야? 내가 돈에 욕심이 있다. 잘 살고 싶다는 것과 그래서 주식을 조금 사이드로 한다는 느낌이라.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그게 옛날만큼은 힘든 것 같으니 주식하겠다는. 너무 안 맞잖아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조금 어느 한도에서는 내가 목표를 좀 뚜렷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현실을 피하려고? 또는 지금 저 완전 잘못된 목표 설정. 돈 벌려고? 아니야. 봉급표 까보면 나도 옛날에 월급 받을 때 되면은 동기 변호사들 먼저 이제 변호사 하고 있고 뭐 또는 기업에 취업한 또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받는 월급에 비하면은 솔직히 막 한숨 나왔지. 이거 갖고 내가 나 같은 촌놈이?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걸 또 살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뭐 이 정도 생각도 하고 그랬지만 나는 그래서 이제 사실 변호사를 하게 된 좀 더 자유로운 일을 하고 싶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받겠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 균형이 좀 깨진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돈 벌려면 공무원 선택. 돈 벌려고 공무원 선택하는데 이건 진짜 생각 잘못한 거. 원래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잘못한 분들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편하게 살기 위해 공무원인데 이것도 내가 잘못된 거야. 진짜로 완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한 톨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그거 없는 분들 되게 많이 보이거든. 상담하다 보면 나도 전직 공무원인데. 나도 면접 보고 했는데. 이분 면접 될까 싶은 생각 드는 분도 있어. 내가 감히 그분의 인생이 재단할 수 없지. 평가할 수 없잖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이 과연 시험이 면접이 될까? 이 생각 든다니까. 거짓말하면 티가 나, 사람이. 거짓말하면 면접 의원들이 기가 막히게 이걸 또 알아본다. 내가 동공이 작아지고 뭐 약간 떠는 것 같고 행설수설하고 없는 말 지어내면 그런 거야. 내가 마음에 없는 남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한 톨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 하겠다? 아닌 것 같지? 내가 같이 적어도 이랬던 분들 보면 그런 최소한도 사명감 다 있더라고. 표현 방법이 어떤 분은 좀 말이 없고 부드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과격할 수도 있고 나는 뭐 특히 난 이제 법무검찰에서밖에 경험이 없잖아. 그러면 뭐 계장님들, 검사님들까지 안 가더라도 범인 다 때려잡겠다 이런 분들 있어. 나는 좀 잠이 안 옵니다. 범호원님, 상호원님 잠이 안 옵니다. 진짜 걔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술 마시면 또 어떻게 나는 일선 청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게 자기 뭐 승진하고 월급 잘 받으려고 하는 건 부수적인 거 아닐까? 욕심 많다는 평가도 받는 분도 계셨지만 결국에 내가 세상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 안 하지.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뭐 안 그런 경우 많아서 실망을 되게 많이 한다니까. 왜 하시는 거야 도대체 공부를. 진짜 이거 주소를 잘못 찾으셨는데 전업 투자자가 되시든가 내가 그렇게까지 진짜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주식하고 그렇게 코인 할 거면 공부를 취미 삼아 할 거면 그렇게 어떤 내 목표의식 없이 흔들릴 거면 그리고 내가 진짜 뭐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시험이 좀 될 확률도 높지 않는 것 같아. 실력하고 마인드가 무슨 관계냐 생각할 수 있다? 어 맞아. 근데 안 그래. 힘들 때 흔들리는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람이 찾는 게 즐거움이거든. 야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분들이 못 버티는 거야. 강의 몇 번 듣다가 그냥 에이 뭐 너무 어려운데? 안 맞는데? 변호사님이 기출 다섯 번 보라면서요. 반대 시험 안 됐어요.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사실 진짜로 과연 그거는 제대로 했을까? 그게 어떤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인생의 어떤 목적 자체가 잘못 설정돼 있는데 과연 내가 그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적절하게 해결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나조차 드는데 본인 안 들었을까? 면접관은 모를까? 내 태도 사실 재밌는 게 시험이 무서운 게 나의 삶의 태도가 어느 순간 평가받게 된다. 시험을 준비하면. 지식을 평가받는 게 아니야. 왜인 줄 알아? 나 정도의 어떤 간절함을 갖고 나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 치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이 얼마만큼 진지하고 되게 진지하고 왜 이렇게 목적을 잘 가진 사람을 손해볼 것 같지? 안 그렇다니까. 다 보상을 받아. 결과로. 얼마만큼 내 꿈, 행복이 뚜렷하냐? 얼마만큼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느냐? 요즘에는 거의 다 읽고 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되더라고. 그게 시험장에서 점수로 평가를 받아. 지식적인 게 아니고. 방식은 교활해야지. 방식은 교활해야 되는데 목적은 순수해야 돼. 진짜.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남을 위해 산다. 이건 이상하잖아.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건 공무원 마인드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왜 하는 건지 생각해보고 필요 있는 것 같다. 요즘에 그거 헷갈리는 분 너무 많다.